계속 가보도록 하죠 아 튕겨가지고 누가 무덤 팠구만 꼬마의 무덤 같은데? 뭐 테디웨어 있고 장난감 장소에 있는 거 보니까 꼬마의 무덤 같은데요? 누가 골드를 팠을린 없을 테고? 골드를 팠을린 없죠 골드를 팠을린 없죠 아... 치 이쪽이에요 할리 찰물점에서 가면 되겠네 할리 수리 기술 얼마나 늘었을려나 한번 가볼까? 수리 스킬 좀 많이 찍으셨나? 31까지 올랐네요 이거 좀 팔고 아 이게 총이 없어 이게 꽤 없어 팔 수가 없어 팔 수가 뭐 탄 탄 좀 싸네 뭐 뭐 탄 좀 싸네 뭐 수리 기술이 계속 오르네요 수리 기술이 계속 오르네요 자 이쪽으로 가죠 야 인형들을 이 인형은 나뭇갓에 꼽아놨고 목 목 매달은 인형도 있고 목 잘라다가 거꾸로 야 아직 손 다 음 데모스 총 그 시스템이 액티베이터가 됐습니다. 그 시스템이 액티베이터가 됐습니다. 그 시스템이 액티베이터가 됐습니다. 휭휭휭? 소리가 나잖아. 휭휭휭? 그 휭휭휭 소리가 좋던데? 제트 하나 먹자. 멀핀도 하나 먹고 누군가 달려오고 있어요. 응 달려오는걸 봤어요. 근접전은 아니 따라오지마 따라오지마 이 자식아 다리 아프지 다리 아파가지고 다리에다가 손 대고 있는거봐. 제트를 먹으면 리밸런스 모드 영향으로 9초정도 동안 굉장히 빠른 이동속도를 보여주는걸로 되었거든요. 아이 머리 아프지 하아 죽을 생각을 하네요. 도망갈땐 총을 뒤로하고 도망가 도망가 내가 저승사사의 질주만 찍었어봐. 너희들은 모두 한방감이라고 아이 아파. 때리지마 아파. 펑가형말로 많이 먹어. 펑가형말로 많이 먹어. 펑가형말로 단축해듯이 진행해. 어 여기 두명이잖아. 친구 데려왔네? 어 어 저 앞에는 총 쏘고 뒤에서는 쫓아오고 아시따 미치겠네 아시 오지마 어? 바로 뒤 뒤에서 막 따라오는데? 아이씨 무서운데? 야 다트건으로 바꾸게 허어 피 무서운 놈들어어 할리처럼은 저 집안치 Go pul 아으 이거 터진 거네 야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threat 잃어? 어? 여기에 쬐ז 미치겠다 미치겠어 사망인 애들 아다 내가 다 불러오는 것 같애 쟤 쟤 부터 죽여라 쟤 부터 총을 못쓰게 만들어 총을 아 총을 못쓰게 하면 조금 아까운데 총을 떨어뜨리게 하자 총을 떨어뜨려 너부터 죽어 오케이 일단 하나 샷 먹을 거 없어요 야 아씨 나 너무 처량하다 이번엔 너도 야 얘는 먹을 거 많이 주거든요 아이 빨리 죽어 인마 아이씨 약품 몰팬 하나 줬네 어디야 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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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발바리가 의외로 피통이 커요 아 아 올라가서 못 죽일라나 이렇게 이렇게 잘 올라가면 점프해서 올라갔다 어 진짜 올라갔네 대충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건데 진짜 올라갔어 나 그냥 대충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건데 아 대충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건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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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덴드슨 등장 수류탄을 19번이나 갖고있어 아 뭐하는 놈들 수류탄을 19번이나 갖고있지? 수류탄 갖고 무슨 축제하려고 그랬나? 수류탄을 19번이나 갖고있어 수류탄이 더욱뒷 야...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쭉가가지고 여기 한바퀴 돌고 막 별짓을 다했네 자 여,여긴데요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이런 데 들어갔다가 나올 때 그거 당한 적이 많아가지고 계속 당한 적이 있어서 여기가 원래 이퀘스트를 안 받고 오잖아요? 그럼 여기 막혀있어요 여기 막혀있는데 이퀘스트를 받고 오면 여기가 뚫려있죠 아 이제 모초총이 소리를 한번 해야되는구나 이면진님 어서오세요 어? 뻥가이메? 뭐야 뭔 소리야 이거 가스 천연가스 소금 쌍발렵총 스테이스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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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퀀텀이다 아니 퀀텀 이런데 숨겨져 있었네? 스테이스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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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석구석 다를 뒤져 봐야되요 그럼요 당연하쇼 오 이게뭐야 어? 제후드님은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후드님 이거 풀아웃할때 보신거 아닌가? 이거 잘보면 자 여기 인형 목매달린 인형 그리고 여기 의자에 앉은 인형 그 다음에 해골 그리고 머리만 있는 해골 그리고 저기 손상된 논 가드도 같이 한 만산 이렇게 이게 뭐야? 어 애들이 막 나와서 죽거든요 음 그렇구나 머리는 인형으로 대체해놓고 어 가슴 쪽도 인형으로 대체해놓고 자 이 책인데요 어 이 책을 짓는 순간 애들이 뛰쳐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텔스 보일을 먹구요 스텔스 보일을 괜히 준게 아냐 스텔스 모드 액티베이이드 자 불 끄고요 자 겁나게 보자 자 스트레스로 이걸 왜 먹었냐구요 맛있잖아요 야 어디가 야 넌 왜이렇게 빨리 가 일로 와봐 자 중간 중간 아잇 너무 빨리 뛰어가가지고 자 수리탄 하나 넣어주고요 여기 힘들어요 그냥 싸우려면 좁아가지고 도망칠 데도 없고 어 Say 어 어 야 여기서 이러면 안되지 야 오늘 두 번이나 튕겼네? 네 말씀하세요 아 들켰어 일단 한 명 저기 보고 클래식 버전? 클래식 버전이 뭐죠? 오케이 쓰읍 쓰읍 아아 어 오오오오 살벌해 지금 봤나요? 아 아 너무 빨라 얘들이 아 낭땅 아 아 아 아 아 들켰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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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건 힘들 것 같아요 플라우 노원토는 이게 영웅판이잖아 게다가 영어를 모르면 잘 진행을 못할만한 수준이잖아요 근데 영어를 잘 모르거든요 얘는 죽을때도 빨리 안 죽은구나 손자민들 어서오세요 반가워요 스태스 모드 이게 화학자 퍽을 찍으면요 그 3배 시간이 길잖아요 근데 이 스태스보이도 약품으로 쳐서 스태스보이도 지속시간이 3배로 늘어나죠 하지만 이게 끝인 것 같나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세스보이를 하나 더 먹어요 세스보이를 여기서 좀 써야되요 어? 어? 여기 잠복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왜 불편하... 불편하게 없냐? 꼴레? 꼴레? 꼴레야? 꼴레야? 내가 스테이스북도 괜히 먹었잖아 원래 이러면 안되는데? 이..이게 아닌데? 크흫흫흫흫흫흫흫흫 스테이스북 쓰면 왼편 팔에 뭔가 이상한거 장치 달려있다? 보이시나요? 왼팔에 뭔가 깜빡깜빡거리는거? 저기다가 스테이스북을 다는거에요 자 그 여자 성교사한테 가져다주도록 하죠 네 말씀하세요 메롸 오오어어 누워야겠는데? 밭 시스템 압티베드 밭 시스템 아우 날아간다 날아간다 지금 목 어디 어 목 트겼어 오오오 플라스마스 솔스탄이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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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네들은 별로 안 무서워요 오오 오오 오 슈퍼나노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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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밀섭사들이 있는거 보니까 아 그렇구나 얘가 죽었을 것 같아요 다이 도둑 죽어 도둑아 마르셀라 유언 마르셀라 유언 자 마르셀라 유언을 들어볼까요 그들은 죽었을 때 그들은 죽었을 때 제가 누군가 제가... 제가 못 추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부르지 to utterly destroy the Krivbeknir. But you must take a pilgrimage far north of Point Lookout in the Capital Wasteland. Seek a place called Dunwich. Within is an obelisk itself a wicked thing. It'll consume the book. You need only press the book to its surface. May God shed his blessings upon you, child. Make haste for Dunwich. My God, I am sorry for all my sins with all my heart. In choosing to do wrong and failing to do good, I have sinned against you. Who I should not... 자, 나왔죠. Dunwich. Dunwich로 가서 이 책을 파괴할 수 있대요. Dunwich는 어떤 곳이냐. 굉장히 유명한 곳이에요. Pro 3를 해봤다는 사람은 Dunwich의 악명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음... 공포... 귀신의 집이 비슷한 정도의 공포를 배경으로 한 지역이거든요. 건물이거든요. 어... 그런 사실이 있었어요? 어... 그래서 P4E 3000이 구형이지만 군사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그... 뭐예요? 좀 더... 성능... 면에서는... 음... 좋은 거구나. 예, 맞아요. 구식이라고 놀려도 되죠? 어... 초반에... 생애파트 때... 어, 얘 누구야. 어? 너 여기 왜 왔어? 포스 아저씨! 어, 이... 이분! 포스... 포스구의... 앞마당이나 지키... 지키셔야 할 분이 왜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나를... 지켜주시려고? 이 분... 날 참... 이거 로켓런처에서 또... 총도 바꿨네? 맨날 로켓런처 들고 다니시더니 이번에는... 거 어디다 잃어버리시고 왔나 보네? 10mm... 10mm SMG...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부표 있죠? 부표 아래 가면은... 보물이 있어요. 들어가기가 싫은데... 잠깐 팁을 하나 또 말씀드리자면... 저 부표 아래... 어... 보물이 있어요.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부표 아래마다 다... 부표 아래 있죠. 저기도 있죠? 있어요. 보물. 열쇠를 따면서... 숨을 참는... 시간이 정지하죠. 시간을 조정하는... 주인공... 이런 상자들이... 하나씩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저기도 가면 있어요. 몇 개 떠... 부표가 떠 있는 게 있는데... 떠 있는데 가면은... 다 있어요. 밑에 가면. 근데... 한글로 번역된 건 없죠? 나도 그런 거 있으면 좀 보고 싶은데... 재밌을 것 같아요. 프랑스 우선.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어? 잠시만... 나 점프한 것 같은데? 스프... 스프... 점프하는 거 봐. 물에서 점프해. 굉장하지. 아무나 하지 못하는... 주인공만 할 수 있는... 물에서 점프하기. 아이고? 나 근데 방사능 하나도 안된거 같은데? 방사능 0이야 이렇게 하고 물에 들어가니까 대박 대박 자 어... 더니치 빌딩 잠시만요